비음이 뭐라고? 콧소리, 콧소리. 코를 울려서 내는 소리가 뭐 있느냐? 이거는 외운다기보다는 자기가 해보면 돼, 외운다기보다. 잘 봐요. 그, 그, 발음이 어때? 똑같지? 코를 막았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코가 안 울린다는 얘기야. 느, 나, 똑같아 달라. 다르지? 느, 나, 울리지? 요게 비음이야. 알겠나요? 그런 게 세 개가 있어요. 뭐? 그렇죠. 니은, 미음, 미음.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울 때는 뭐? 어머니 이렇게 외우죠. 어머니. 어머니. 완전히 울리잖아, 이게. 요 세 개가 비음입니다. 알겠나요?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. 그게 이제 비음이에요. 다음에 Gefühl. 네. vote. 들리세요. 말아 lleva. 보 alone. 보다 하는 voters. 워드. 컵. Em. 소w. sulfur. 슈. 유명. 감사합니다.